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승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조승찬대사의 신신명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신신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성합도하면 소요전례하고 개념괴진하야 혼친불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임성 있는 그대로의 본성에 맡겨 도와 하나가 되며 즉 한마음과 하나가 되며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요전례하고 걸림없이 걸림없이 소요자제해서 자유로워서 온갖 번뇌가 끊어진다 매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의 의미이면 진면목 본래면목과 어긋나고 어지럽고 띵해져서 혼침에 떨어져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성이 무엇이냐 이 맡긴다에 말이죠 본성에 맡긴다 이때 말하는 본성은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밀쳐내거나 또는 못견대하지 말고 매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뭐 생각감정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수용하면은 보아합파 텅빈한 마음과 본래 마음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결치는 그런 어떤 텅빈한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면은 파도 치는 그런 텅... 파도와 이 바다 밑에 파도 치지 않는 바다 물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그런 어떤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라도 그거를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릴선근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치우칠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생각이 일어날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 온갖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멸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청정하고 맑고 그런 어떤 밝은 그런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둑어둑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뭔가 어리숙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누구든지 다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이 세상 일을 뭐 진짜 깨알같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느 분야에는 밝은 생각이 일어나고 아주 샤프한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밤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또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괴로움에 빠지는 수가 있다 아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이 생각대로 내가 행동했던가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아 그래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도 나 자신도 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순간적으로 성질 나고 화나는 것을 극복을 못하면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또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찌 100% 물욕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이 나타난다든지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끌리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을 내가 제보해야지 하고 그것을 밀치고 막 이렇게 외면하고 쳐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인성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에 맡긴다 라는 것은 마음의 순간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어떤 물결을 이 생멸심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죽을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이 맡긴다는 것은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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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관성 인성 인성 수성 관성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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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즉 한 마음과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합두는 귀일하고 돌아갈 규자 한일자 하나에 돌아간다. 도에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요 자제하게 됩니다. 그 걸림없이 소요하다는 것은 거닌다는 것은 거닌다는 한가롭게 거닌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이죠. 걸림없이 자유롭다. 이와 같이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온갖 생각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을 때 도와 한 마음과 합치가 되고 합도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소요 자제하게 된다. 아주 한가롭고 걸림없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례하면 본래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소요 자제하면 본래가 일어날 것이 없죠. 마음이 상쾌하고 아주 즐겁고 걸림없이 자유로운데 이 본래가 일어날 까닭이 없죠. 본래가 그 순간적으로 다 남긴 옷이 사라지게 된다. 그 반면에 개념이 맨다 매달린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염에 매달린다 이 말이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염에 생각에 매달린다든지 얽매이다든지 또는 그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으면 이 말이죠. 염에 매달린다 또는 엉매이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염에 매달린 면은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으면 엉매이며 괴진 엉매한다 이 말이죠. 참된 자기 본래 면목과 진 쉽게 말하자면 본래 면목 진과 진실한 마음과 본심과 본래 면목과는 엉매어진다 이 말이죠. 진 면목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엉매어진다 이 말이죠. 불합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불합도 도와 참된 진보와 본래 마음과 합하지 못한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그러진다는 것은 참된 진 면목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못하게 되고 혼침 어지럽고 띵해진다. 또는 허리멍덩해진다. 허리멍덩해져서 좋지 않다. 허리멍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업을 삭겨된다는 것. 업을 삭겨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왕이면 이렇게 임성 합도를 해야 돼. 임성 합도 해가지고 소요 전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념 괴진 하게 되면 해서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생각이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얽매여서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생각에 매달려서 엉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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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이 진을 진면목과 어긋나게 된다. 합치되지 못한다는 것.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반대가 가짜잖아요. 가짜 마음에 이 싸움을 속인다. 진짜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가심이 되고 허심이 되고 가심이 된다. 허강된 마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이 된다.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혼침에 떨어져서 어지럽고 띵해져서 또는 허리멍덩해져서 마음이 허리멍덩해져서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불호 노신하니 이런 개념이죠. 생각에 엉매여 불호 좋지 않아서 마음이 혼침에 떨어져서 좋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노신하게 된다. 이 정신이 피로해진다. 정신 맞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피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용소치인가? 어찌 생각을 소홀히 하느냐? 이 생각에 일어나는 생각에 엉매이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하니까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하다 생각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성기게 성기쏘다는 것은 소홀히 한다.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엉매이지라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려요. 바둑을 뚫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내 집을 차지하려고 오면 내가 어떻게 놓아야 되니까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놔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엉매이지 마라. 이 생각을 하되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멀리 한다든지 생각을 소홀히 한다든지 개념 없이 멍하게 이렇게 할 수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것 뿐만 아니라 너무 생각에 친밀히 매달려 애착해야 쓰겠느냐 애착할 수도 많아. 너무 개념 없이 소홀히 생각을 멀리 한다든지 또는 너무 생각에 매달려 너무 애착했어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쓴다든지 안그러면 너무 애착하는 그런 생각을 쓰지도 말아라. 어찌하여 어찌 쓰겠는가 쓰지 말아라. 소홀히 한다든지 생각을 아예 개념 없이 산다든지 안그러면 너무 친밀히 해서 너무 생각을 가까이 해서 친밀히 해서 그 생각에 매달려서 엉매여서 애착하지도 말고 또 너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지도 말고 친밀하게 애착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죠. 참 생각하듯 생각에 끄다지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히 일승이여든 하나의 소례 일불성이라고 다른 말은 일승 또는 일불성 또는 불성 또는 불성 또는 일성 묘법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욕 이렇게 취는 다다를치 이를치 일불성 일성이라는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법화경이 나오는 일불성 법화경 일불성 이라는 뜻의 중말입니다. 부처 부처가 빠졌습니다.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즉 일불성에 이루고자 한다면 즉 일불성을 정독하고자 한다면 무상정등정각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위없는 정등 바른 깨달음 을 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독하려고 한다면 그 일불성에 이루고자 한다면 불의본문에 교회별점 실상무상 정법안장 이심전심에 그런 일불성의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한다면 물로 육진하라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이렇게 친절한 말씀 이때는 모질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싫어할 옷자로 씁니다 싫어하지 말라 육진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섯 대상 색성형 미초법을 아주 이렇게 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1승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을 얻으려면 색성형 미초법에 끄달리는 마음을 색성형 미초법을 여기서 색성형 소리라든지 삐깔이라든지 또는 냄새 맛 촉감 그런 개념 이데올로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것에 애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있고 귀에 지금 제 소리 들리시죠? 소리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입으로 혀로 맛을 느낀다든지 코로 냄새 향기를 맡는다든지 손으로 또는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대상들 촉감의 감촉의 대상들 또는 생각하는 뜻의 대상들 뭐 사상 여러가지 사상 있죠 수많은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어떤 뭐 사상 있지 않습니까 뭐 서양 철학 사상도 있고 동양 철학 사상도 있고 수많은 또 그 서양이나 동양에서 수많은 그런 현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사상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뭐 칸트에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또는 뭐 칸트뿐만 아니고 니체도 있고 과거에 수많은 뭐 영국의 사상가들 뭐 독일의 괴테의 사상가 뭐 독일의 사상가도 있고 영국 사상가 프랑스 사상 루소의 뭐 루소는 에밀이라는 그런 소설의 책을 지었죠 그런 루소의 사상이라든지 서양의 수많은 사상 그뿐만 아니라 동양의 뭐 순자 뭐 한비자 묵자 뭐 수많은 공자 명자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에 사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뜻이다 이 색성형 비축법 법 눈기고여 몸 뜻으로 애착하는 대상이 육진이다 이 말입니다 여섯가지 티클이다 이 말이죠 육진에 여섯가지 대상에 대상을 싫어하지 말아라 물론 여섯가지 대상에 애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색성형 미축법 색성형 미축법 이 여섯가지 대상을 애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들은 많이 했지만 또 싫어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애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바깥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색성형 미축법 전부 다 접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색성형 미축법 애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걸 멀리하고 싫어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조성천대서는 또 미워하지 싫어하지도 말아라 육진 대상을 애착하지도 말뿐더러 또는 싫어하지도 말아라 이거를 이제 금관경에서는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여섯 가지 대상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애착하지도 말고 항상 그 마음을 물 흐르듯이 집착 무주심 머무르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신명 열 번째 시장에는 열 번째 시간은 일성이 중요하다 전번 시간에도 법화경의 삼성은 성문년과 보살성은 방편으로 한 부처님이 방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면서 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이 내용에는 차살 부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리부라 여래께서는 다만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는 것이오 다른 수레는 이성 삼성 뭐 성무성이라든지 영각성이라든지 또는 보살성이라는 이런 성이라는 것은 수레라는 뜻이죠 중생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저쪽 피안의 언덕에 이끌어가는 것을 보통 수레다 성이다 수레성이다 원래 이성이나 삼성은 부처님은 이성 삼성이 다른 수레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일불성 하나의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지 다른 수레는 읍근을 어찌 이성 삼성이라는 성 방편으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뭐 양해수리라든지 또는 사슴수리라든지 소해수리 이런 삼성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일불성 하나의 부처 부처되는 부처를 이루는 성우라는 그런 수레 이것뿐이다 다른 수레는 없다 그래서 환경을 살펴보면 어떤 중생의 마음이 아주 하열하다 아주 낮고 수준이 낮거든 낮은 사람에게는 양해수리라든지 성문의 양해수리라든지 성문의 양해수리라든지 양해수리 양해수리 이것을 만약에 성문성이라고 하면 수준이 중생의 마음이 아주 낮은 수준이 낮아다 주고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양해수리를 성문의 수행법을 연설하고 마음이 밝고 영리한 그런 홀로 독각 독각 이런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독각 영각 독각 홀로 마음이 아주 영리하고 밝은 사람에게는 중성의 중간치의 수레를 이야기한다 만약에 독각 사성 이를 나미 상성 양성 삼성 등 두 번째 사성 속에 밝고 영리한 독각 활용 중성의 돌 연설 또 자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비를 앞에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성을 이야기해 줘요. 보살행을 행하는 그런 일을 말해준다. 소외수리다. 보통 우승. 한국을 이야기하면 소외수리, 큰 소외수리를 보살성을 이야기해 줘서 그런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수성한 지혜를 가진 사람, 가장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사람에게는 위없는 여력의 불, 일불성. 일불성을 이야기해준다. 원래는 일불성을 이야기해 보는데 중생의 경기가 낮은 사람이 있고 중간치기의 사람이 있고 조금 약간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중생들이 아예 똑똑하면 일불성만 이야기할 텐데 중생들이 경기에 맞게끔 다 한꺼번에 다 큰질로 하다 보니까 양수리, 사성수리, 소수리 해 가지고 삼성을 시설해 가지고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소성에 음메이지 말아라. 작은 수리의 음메이다 보면 큰 일불성, 일불성의 어떤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일불성의 어떤 이치를 깨닫으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섯 가지 대상을 싫어하지도 말고 애착하지도 말아라. 결국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무주심 하라는 거예요. 무주. 그래서 신신명 오늘 열 번째 시간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합도하면 소요전례하고 개념괴진하야 헌침불혼이라 불호노신하니 하용소친가 욕치일승이여든 물로 육진하라. 있는 그대로의 양심에 맡겨 본성을 잘 지켜 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 걸림없이 자유로워서 온갖 번뇌가 끊어진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에 얽매이면 진면목과 억었나고 어지럽고 띵해져서 즉 그림흥덩해져서 좋지 않다. 그래서 생각의 의미이면 좋지 않아서 정신이 필요해지니 어찌 생각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생각에 친밀히 매달려 애착해야 다 쓰겠느냐. 부처의 일성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음에 이루고자 한다며 여섯 가지 대상을 싫어하지 말라. 애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오늘 신신명 열 번째 시간의 핵심은 억무소주. 마땅히 어디에도 육진대상 어디에도 색성형 미촉부 어디에도 애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라.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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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